저는 이 게임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시제에요. 이 게임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this를 갖다가 앞으로 빼주는 거는 맞아요. will play, 이거는 will은 그대로 써주고, will be playe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 플러스 pip 형태인데요. 이 will이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will be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this game will be 하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i를 갖다가 buy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조동사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동사는 바로 앞에 시제 있어요. 시제 편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